아 뭐하니! 아유 지났어 지마! 아하! 오지구여! 아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호호호호호호호호호 아하 테페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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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아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그레이스 센터 한번 대리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맡겨주신 분은 김리우 님이구요 근데 닉네임은 김리우인데 그레이스네요 이거 좀 약간 특이하다 자 그레이스의 어 저 고유 등장치 한번 볼까요? 그레이스는 몸싸움사 리바운드사 굉장히 좋은데요? 이거 센터들이 다 좋아할만한 옵션이네요 일단 능력치 이렇게 찍으셨고 자 카드 한번 볼까요? 카드 마지막 승부 뭐지 이건? 카드 아니 카드는 네 까불하네 하하 미우네 메레 쓸지도 없는데 메레 뺄까? 테페스요? 싫합니까? 아 아 해볼까? 테페스요? 아 안쓴지 좀 오래됐는데 해볼게요 여깄다 여깄다 하하하하 나 진짜 파템 보다 이게 더 좋다는걸 보여줌 아 내가 그냥 테페 모여줌 어? 꼭 칩 치고도 할건데 그냥 테페도 해줌 들어와 자 아 아 뭐하니? 아 아 좋았어 짐 만쳤어 하하 좋구요 이비라 샤이만생이다 아 아 씨 이거 너무 멀었다 이거 안 돼가고 오 리바 까비 허 이거 테페스 어렵다 침나간다 계속 아하 좋습니다 이거 파리처럼 따닥 해야 나갔는데 칩 아 아 오지구요 테페스 오지구요 어 뭐야 상대들 다 칩 칩 노린다 상대가 칩 친거 한번 테페스 해볼까 한번 칩 기다렸다가 칩 스킬을 테페스로 해볼까 칩 칩 칩 칩 칩 칩 이런 재미였구만 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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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칩 칩 칩 사실 너무 좋잖아 아 나 득점하는데 테패스에 너무 그거 해가지고 집중해서 테패스에 일단 이걸 잡고 이건 테패스 한거고 테패스 솔직히 못잡잖아 그렇지 아 진짜 겹쳤어요? 아 까비 아 이라샤이맛세 나 아 아하하하하하하하 어허허허 너무 좋다 테패스 이거 너무 좋은거 아니야? 테패스 하하하하하하하하 하지마 메테오잼 개꿀잼 아 안나갔네 저쪽 그렇지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테패스 너무 재밌잖아 나 득점 하나도 안했어 내가 내가 득점 하나도 안했어 테패스때문에 아 이거 실화야? 하하하하 아 이거 테패스 너무 재밌잖아 아하하하 나 득점 빵첨이 했어 테패스 테패스 하하하하 오허허허허허 터때 테패스 헤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헑 이라이건 8이 상태리 아 아 아 테패스 너무 재밌는거 아닙니까? 테패스는 몇 리빙 한거야? 아니 진짜 나 빵득했어 그리고 아니 진짜 미쳤네 여러분 탭패스 쓰세요 파텟보다 훨씬 더 쾌감 오져요 와 이게 커맨드가 어려우니까 파텟보다 더 쾌감이 오지는 것 같아 탭패스 아 참 탭패스 오시구요 지리구요 니깍 해버리구요 한번 이거 탭패스로 따 보겠습니다 이런 꼬맹이가 왔어 탭패스 탭패스 아 아 아 아 이거 이거 실화야 너무 재밌잖아 들어와 뭐하기 들어와 이라샤이마생 맞아볼래 자 탭패스 오시구요 이거 이거 그냥 잡아야지 계속하면 걸릴거 아니야 이제 오랜만에 티빈했어 오랜만에 득점이 쓴다 오랜만에 아 아 탭패할걸 그랬나 달려가서 탭패 탭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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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탭패스가 자꾸 칩이 나가 아 아 다 강잡고 아 역칩 한번 쳐볼까? 아니면 칩스틸을 할까? 또 칩인가? 아니네 아 실화야? 서른못 잡았어 그냥 잡고 나의 패턴은 아시는거 같아 이거 칩이다 그렇지 아 아 이거 칩스틸을 퇴패로 한거 실화니까? 하하 하하 하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좀 아쉽네 이거까지 이겼어야 했는데 그래야 좀 유튜브가 재밌게 나오는데 일단 평가를 내리자면 어 일단 태페스가 너무 재밌었다 태페스 짱 나와 트롤톨도 태페스 깰까? 으허허